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네요. 지명도가. 그래도 정치에서 표를 구하려면 당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명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의외로 대부분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국민의힘 서울동대문 양천갑 홍선예산 등 22곳 경선실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런데 보니까 여기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서울 강동갑은 전주해 윤희석 전주해신는 비례대표로 이분은 활동한 사람이고 동대문갑의 김영우 여명 이름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양천갑에서 구자룡 정미경 조수진 조수진 의원은 이분의 비례대표로 하신 분이고 양천을에서 오경훈 함인경 변호사 잘 모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울 성북갑은 서종화 이종철 성북어른 이상규 이진수 검청은은 강승만 이병철 이게 다 여러분들 보면 너무 생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의 인재난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몇 사람 정도는 지명도가 있어야 이분이 여기 나오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정부어른 이형섭 정광재 여주양평은 김선교 김선교 의원은 전분의 의원을 하면 한 분이죠. 이태규 인천남동어른 고주룡 신재경 부평구갑은 유재홍 조용균 뭐 그냥 한 두세 사람 정도만 지명도가 이 사람 이분이 여기에 출마하셨구나 정도 알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게 주관적인 평가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한 분들이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단신기사를 한 번 소개한 겁니다. 청부 청주는 정우택 윤각검 이분들은 이미 알려졌죠. 정우택 의원은 한 번 4선 충북지사를 지냈고 윤각검 전 대구고검장은 청주 상당 의뢰서 여러분들 당선됐는데 부정성으로 떨어진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바로 며칠 전에 그냥 철회해버린 그런 분이죠. 충주의 이종배 이동석 제천 단양 음태영 최지우 보은옥천 박덕검 박덕검 현직 의원이고 박세복 정평진천 음성 경대수 이피룡 충남 보령 서천 장동혁 아산을 김길려 전망검 홍성 홍문표 홍문표 이런 오래된 분이고 강성규 옛날에 마포에 이런들 국회에나 한 번 했던 사람이고 부정성 부자도 꺼내지 말라는 사람이잖아요. 강성규 씨 고대 사회학관과 나온 양반이죠. 제주 서귀포 고기철 이경용 시명도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단수 추천으로 정진석 성일종 김학용 홍철호 신범철 이런 분들이 이제 단수 공천이 되었네요. 어쨌든 뭐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현실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 가리거나 기가 여러분들 덮이거나 그렇게 하면 상황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은 선거 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 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보면 아무나 여러분들 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본인들이 열 번이나 부정성을 당해 권력을 빼앗기고서도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알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바람 빼는 소리가 아니고 쓴 소리를 그냥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심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맹식이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이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않고 상황을 호도한 상태로 총선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 좀 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부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 찍으면 그럼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심과 선거 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라는 것은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나면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정도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총선에서는 26.7%를 맞추고 실제 사전투표율의 몇 프로와 관계없이 거기에 맞춰서 뭘 한 겁니까. 사전투표율 뻥튀기한 것만큼 뭘 만들어냈습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쑤셔 넣었습니까. 297만 표 정도 쑤셔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못 늦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수 레벨에 정확하게 개수 카운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착하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100을 발표하면 100을 받아들여야 되고 200을 발표하면 200을 받아들여야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왜 못 서게 한 겁니까. 선거는 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시민들이라도 유관 두 눈으로 선거 절차 전체를 다 관찰 측정 검증할 수 있을 때만이 선거 결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했기 때문에 전자투표지 분류기를 못 서게 한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이나 주고 사는 사람들이 10번 정도의 부정선거를 당하고서도 우리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천불을 얼마나 앞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11일 날 곡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도 아이고 우리가 공박사 이야기를 좀 들을 걸. 다른 사람들은 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하늘을 맹시했고 여러분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도 있고 배움도 좀 적당히 있고 경험도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뭐죠. 본인 자신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유튜브 가운데 여러분들 뭐죠. 권력이 여러분 한 자리에 얻게 해서 유튜브를 이용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알렉산드레 대항함께 이럼 했던 것처럼 내 앞에 이런들 그늘지니까 좀 비키시오 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어느 철학자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라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국힘당에서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배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똑똑하지만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생각도 반듯해야 되지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하고 똑똑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높음에 다 똑똑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 받고 부정성과 옹호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오게네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드 대항함께 빚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그냥 햇볕 가리지 말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대형 유튜브를 가는데 뭐죠. 국회의원 함 해먹기 위해서 유튜브 운영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나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사관과 권력관이 맥하게 정리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를 할 것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벌써 다 했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게 덧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힘당 여러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천번 만 번 찍어봐야 아마 꼼수를 만든 다음에 선관위가 양보할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에라 먹어라.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다 사전에 등록할 거고 등록하게 되면 개인 도장을 찍든 아니면 투표지 이미지를 뭐죠. 이미지 파일을 만들든 간에 금세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미지 파일은 금세 만들어지는 등록하는 순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등록한 건 만들어지면 그걸 뭐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투표소 아닌 곳에서 다 사전투표 용지 위에다가 프린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출체도 하고 잘난 척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람이 좀 부족해야 겸손하고 세상 어려운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을 치룰 겁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없다. 늘 여러분들 성공했을 테니까 시험도 치르면 100점 받았을 것이고 가장 어려운 설법대도 들어갔을 것이고 사법고시도 쉽게 했을 겁니다. 워낙 똑똑하니까. 그다음 특수통이 됐으면 하는 데마다 뭐죠. 다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제가 기자회견에 여러분들 답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은 진짜 자신감이 차고 넘치구나. 그러나 선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지. 그 내용을 겸손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할 때. 본인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귀를 안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병호 tv를 진행하면서 독자 의견이나 그다음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기신 분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주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첨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아이엠 똑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엠 똑똑함.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